방석 김혜영의 싱글싱글벙글벙글 쇼 쇼 쇼 네 백일장 시간입니다. 자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는 김기정씨의 사연이 되겠는데요. 이분께는 30만원 상당의 상품들이고 총 35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장원 후보 되심도 알려드립니다. 싱글벙글씨 백일장 3월의 글자는 짝꿍과 영화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싱글벙글씨 홈페이지 백일장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고 백일장 들으시면서 어울리는 노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문자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 미니는 무료입니다. 노래가 선곡되신 분께 역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은 짝꿍에 대한 글자입니다. 우리 처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처갓집은 딸만 셋인데요. 처음에 집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처갓집에 인사를 갔을 때 은근히 정말 은근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. 자기야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 하는데 물론 우리 자기도 예쁘다라는 전제 조건 하이 만난 처제 굉장히 예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. 기대돼? 막 기대까지는 아니고 궁금 정도? 그래 맘껏 기대해. 웬일? 내가 지나가는 여자만 쳐다봤더니 잡아먹힐 듯이 노래보는 그런 사람이 아 그럼 내가 동생한테 질투를 하냐? 금방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응 기대해. 잠시 후 막내 처제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리고 막내 처제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제 기대는 바로 그냥 바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. 어머 누구? 누구긴 누구야 인사해. 네 형부 될 사람. 자기야 인사해. 얘가 자기가 그렇게 기대한 셋째. 여기 계신 이분께서 안녕하세요. 얘기 들은 대로 얘기 들은 대로 뭐요?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생길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. 인간적? 네. 그게 칭찬이에요 뭐예요? 당연히 칭찬이죠. 인간적이란 말. 이게 어떻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? 그럼 이쁘다는 말? 아이 왜 이랬어요. 양심 있어야지 이쁘다는 말은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고 극하면 써요? 예? 뭐라고요?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초면인데 내가 지금 아 이쁜거나 인간적이거나 좀 거기서 거기인 것이다. 거울아 거울아 너는 참 행복하겠다. 맨날 이렇게 이쁜 내 얼굴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니. 명세가 상당히 생각하느냐는 확실히 나쁜 것 같습니다. 우리 막내 차지에는 취향이 굉장히 확고하고 그리고 좀 특이하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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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레이스 핑크 매니아야. 진짜 그랬습니다. 레이스 치마에 레이스 블라우스에 방에도 레이스 커튼, 레이스 침대, 그것도 다 핑크색으로 칠갑을 해놨더라고요. 이 정도면은 그거 있잖아. 왜 거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마이 정도 취향을 받아줄 남자가 있겠는가? 없다. 어쨌든 다는 큰데 없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렇게 충격적인 막내 처제와의 첫 만남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몇 달 후 저는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저도 결혼하고 처갓집을 자주 드나들어서 그런지 막내 처제에게 차츰 적응이 됐습니다. 그리고 결혼한 지 8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에 막내 처제 아이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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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처녀로 저 늙어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 막내 처제의 나이가 서른 아홉이거든요. 처제? 처제는 아직도 이상형이 장동건 원빈이야? 왜 저날번에 그 장동건 원빈 아니면 절대 시집 안 간다고 막 극하고 그랬잖아. 형부 제가 무슨 애도 아니고 무슨 장동건 원빈이에요. 저도 마음 고쳐먹었어요. 이야 우리 처제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. 그렇지 눈 좀 낮춰야지. 눈이 무슨 63빌딩 옥상에 가 있어. 고소용 위나형이 처제를 보면은 자괴감이 빠질 것이다. 내 남편은 이름만 갖다 붙이는구나. 그래 생각해. 아무튼 잘 생각한 겁니다. 그래서 저도 마음 고쳐먹었다니까요. 눈을 많이 낮춰봐. 임자 없는 박보검으로. 박보검도. 누구? 잠깐만요. 나보다 한참 어려서 남자다운 면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. 어쩌겠어요. 누나가 감당해야지 뭐. 누나는 아니에요. 고모라고 해도 되고. 아무튼 내가 임자 있는 것들은 다 빼고 나름 양보해서 고른 거라고요. 우리 보검이로.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뒷골이 땡긴 건 장모님이셨습니다. 정말 저 때문에 내가 못살어. 너 보검이가 미쳤니? 정신이 어떻게 됐어? 언제 정신 차려 너? 엄마는 내가 뭘 어때서.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콧구멍 하나 있을 거 다 있지. 내가 빠지는 게 뭐가 있는데. 머리 머리 머리가 빠져. 코콧구멍 하나? 코콧구멍 하나니 너 그러고? 그게 어머머 미쳤나 봐. 어쨌든 생각을 좀 해봐. 너 제발 내가 저 꼴을 몰래 맺는 빨리 죽어야 돼요.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막내 처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서 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. 엄마 나 오빠 남자친구 데려왔어. 어머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? 남자친구? 어머 우리 딸 남자친구 데리고 왔어요. 안녕하십니까. 김민식이라고 합니다. 아니 뭐 보검이 아니면 안 만난다더니 푹싹 삭은 애를 데리고 나랑 동갑 아니세요? 아무튼 어서 와요. 엄마 우리 결혼할래. 허락해줘. 네 허락해 주십시오. 결혼? 아니 니들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. 지난주 버닝문 클럽에서 만났어. 아우 정신 나갔어. 아주 지난주 클럽에서 만난 이놈을 뭘 믿고 결혼을 해요. 왜 내가 좋다는데 왜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민식이 오빠 해외 바이어들이랑 사업하는 완전 능력자란 말이야. 어머니 제가 독일에서 사업을 좀 합니다. 다짜고짜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어린애처럼 때려쓰고 난리가 난 막내 처제. 장모님은 일단 시간을 가지고 만나보라고 겨우겨우 설득을 했는데 그리고 두어 달쯤 지났을까 어느 주말 막내 처제가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. 처제 왜 그래 인마. 무슨 일 있어? 날렸어요. 날라 뭐가 뭐가. 버닝문 클럽에서 만난 민식이 오빠. 오빠가 나한테 해외 바이어들한테 급히 입금할 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길래. 사정하길래. 돈 500을. 500! 50 돈! 500! 그거 갖고 독일로 날랐어요. 아우! 아우! 쯧! 아우! 돈! 아우! 아우! 야 이 집애야! 아우!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. 아주 독일 방역이 어쩌고 퍼닝이 어쩌고 할 때부터 내가 영! 날강도 같은 느낌이 안 좋았어요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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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피해 같은 돈 500만 원을 뜯긴 막내 처제는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엄포를 났습니다. 아우! 그런데요. 안 만나긴요. 그렇게 포검이가 아니면 안 만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어찌나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진 스타일인지 한 번은요. 살 뺀다고 헬스장을 갔다가 정숙에 물통 옮기는 남자가 팔뚝에 힘줄이 너무 멋있다나 어쩌라. 그래서 고백을 했고.